왠지 부금 버프가 필요한 것 같애 부금이 없어서 지은 것 같애 내가 부금을 털었던 판은 웬만하면 이겼던 것 같애 중거리 슛! 중거리 슛 아씨 칼났따 놓쳤다! 나이스 와아 쩔었다 어잉 나 어디감? 저기요 부스터가 필요하다 이번 판은 이기고 끝날 것이야 올려봐 이 들어가나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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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보고 쏜건데 전 제가 각을 쟀거든요 방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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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우 휴우 와 막았다 아 치열한데 이거 아싸 30배 공격수 한번 제켰고 휴우 오우씨 개 치열해 나 부스터 없다 이제 좀 걷어내줘 부탁이야 나이스 크리스듦 왔다 왔다 호흠 와 치열했다 야 드릴 falando 와 쩔어 헝헝 메시인줄 나이스 드릴불 폴 컨트롤이 좋은데요 이거 그 많은 아 나 부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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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짜아 아 슛 하려고 했는데 아 아깝다 슛 노린건데 일단 걷어냈고 야야야 친구야 친구야 아 저 뿐입니다 잘했어 아 까비 아이고 미안 안돼! 안돼! 와 오바이드킥 안돼! 아 나이스 야 진짜 목숨 걸고 막는다 우리 방금 쩔었다 우리 수비 몸으로 막았어 몸으로 어거지로 막았네 제발 1분 남았어 1분만 막으면 돼 1분만 막으면 돼 1분만 1분만 아 까비 아 까비 아하이 막았고 잘해봤어 이거 골인거 같은데 나이스 끝났네요 상대방이 한골 넣으려고 무리하게 하다가 키프가 없었어 나이스 나이스 아우 치열하다 이판은 아 힘에서 밀려 나 뚱떼진데 왜이렇게 밀리는거야 나 뚱떼진데 왜이렇게 밀리는거야 아 있구나 다행이다 간다 센터링 아이씨 잘못 때렸어 내가 실수한거야 먹어 아 까비 밀어줬는데 아이씨 이겼습니다 4승 4패죠 안녕 2연승 가자고? 아이씨 딱 한판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5승 4승 3패니까 딱 한판만 더 하도록 하죠 딱 한판만 더 하도록 하죠